두 점에 대해서 아까 말했지? 뭐뭐에 대하여 그러면 점 두 개 있으니까 눈여겨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선분 A, B가 Y, Z 평면에 의해 2 대 1로 내분된다 X축에 의해 4 대 3으로 외분된다 이 복잡한 얘기는 도대체 또 무슨 소리일까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봅시다 이거죠 쌤 뭐 맨날 숨김 없잖아 맨날 똑같은 행동 바닥 그리고 위로 돌출되게 만들고요 이 모든 게 X, Y, Z 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걸로 일단 해볼까? 사실 시험 시간에는 이거 외에 그리긴 좀 어려워 아까 내가 컴퓨터로 그린 거는 따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서요 X축 있고 그 다음에 Y축 있고 Z축이 있어서 3, 4, 2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볼게 이 정도는 시험지에 그리기도 좀 괜찮을 거야 그러면 X, Y 평면에 의해서 2 대 1로 Y, Y, Z구나 미안해 Y, Z 평면에 의해서 2 대 1로 내분된다 그러면 뒤로 가는 게 있나 보지 Y, Z 평면에 의해서 내분되려면 X 좌표가 마이너스여야 이 벽 뒤로 가서 툭하고 잘리는 부분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 좀 있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여기 Y, Z 평면 즉 이 초록색 벽을 뚫고 와야 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초록색 벽 뒤에서 날아온 점이 얘를 뚫고 나와서 빨간색으로 짜잔 하고 오는 거라 생각해보죠 그쵸? 근데 2 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X축에 의해서 X축은 이거죠? 4 대 3으로 외분된다 X축에 의해서 외분된다구요? 아 그럼 밑에 있어야 되겠네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그치? 요런데 요런데 저 밑으로 쭉 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 그리고 4 대 3 이게 이게 4 대 3으로 저쪽 뒤로 이제 가서 4 대 3으로 외분이 됩니다라는 뜻은 여기가 1이란 얘기죠 야 장난 아닌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을 원래 발휘해야 돼요 근데 상상력이 안되면 일단 그림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 일단 여기여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쪽 어디에 있어야 돼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A와 B를 2 대 1로 내부 근데 YZ평면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생겼냐면 X가 0이죠? 네 X가 0 그래서 여기 어떤 그 X가 0이라서 여기 좌표가 두 개 이렇게 있고요 YZ평면에 의해서 2 대 1로 내부니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A 좌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3이랑 A랑 어쩌고 저쩌고 하면 0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2 대 1로 내부니 되는데 3과 A가 그런 거고요 이게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A 플러스 3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로 벌써 A 찾았다? 안 될 것 같지만 시키는 대로 잘 생각해보면 뭔가 힌트들이 나와요 그럼 X축에 의해서 4 대 3으로 외분된다 당연히 그럼 X축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? Y요 X축은 Y와 Z가 모두 0이죠 그죠? 어 맞아요 X축은 Y와 Z가 모두 0인 존재 그러면 뭐 좀 될 것 같지 않나? 방금 전처럼 그런 느낌으로 바로 간다 4 빼기 3 하고요 4 빼기 3 하고요 그 다음에 4랑 B랑 이렇게 해주면 그건 0이 된다는 이야기 은근 잘 된다 그치? B는 3이다 그 다음으로 4 아 미안해 4 빼기 3에 4 빼기 3에 C 2와 C 이것도 0이다 4C는 6이니까 C는 2분의 3이다 아 다행히 다 구했어요 입체를 보고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갔다 할지라도 일단 그럼 눈을 감고 더듬더듬 찾아가는 어떤 거라고 봐도 돼요 난 이 입체가 상상이 안 간다 그러면 그래 복잡하면 마음을 좀 적자 그 대신 이 사람의 말을 따라가세요 계산의 묘미가 이런 거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산을 따라가다 보면 그 존재가 누구인지 결국 밝혀낼 수 있게 된다 이게 수학의 묘미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탐구하기에 참 좋은 언어인 것 같다 수학은 그런 얘기하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오히려 보는 게 더 마음이 번잡하고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계산이 하는 말에 한번 소리를 들어봅니다 에비씨 다 구했으니까 더 쌤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따가 요거 더해서 얘기해주고 더하기가 안 맞으면 어떡해? 답이랑 검사는 한 번만 해줘 내분점 외분점인데 편안한 마음으로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도 얘기해주면 좋아요 한 번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두 번 세 번 하지 말고 쌤한테 쏟아도 얘기해 주세요 Bolt